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둘 셋! 안녕하세요! 레슨입니다! 저희가 롯데본대전 모델이 된 이후로 저희가 패블리 콘서트도 처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소리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! 얼마 전에 도쿄에 있는 롯데본대전 긴 사진도 저희가 방문을 할 텐데요 다양한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토큐방문하시게 되면 꼭 한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롯데본대전 퓨리드 콘서트에서 좀 더 크게 준비한 지성료들 롯데본대전 역시 롯데본대전 좋겠습니다 맞죠 롯데본대전 좀 더 저희 에스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가운드 좀 갈리네요 다음 곡을 불려드릴 곡은 네 여러분 이 곡은 하신 분이 따라 불러주세요 그러면 지체하시고 바로 다음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이에요 이제 너무 아쉽죠? 각 콕은 윙길러 승리해줄거에요 스파이지입니다! 렛츠고!